자, 알려줄께요, 이리와. 자, 단독님. 이리와. 알려주십시오. 얼굴을 보면 스케줄이 뭐야? 두번째는! 내가 그쪽을 지켜주고, 그쪽이 나를 지켜주고. 그게 파트너. 그렇죠. 그쪽이 나를 지켜주고, 내가 그쪽을 지켜주고. 그게 파트너. 잘 틀렸어. 대박. 네 악수라는 거 만날 때, 헤어질 때 하는 거 아니니까? 좋았어. 우리 이제 같이 잘해보자. 그럴때도 쓴다고. 근데. 그 전에 전체를 잘해주십시오. 오케이. 그쪽이 나를 지켜주고, 내가 그쪽을 지켜주고. 그게 파트. 그쪽이 나를 지켜주고. 그쪽이 나를 지켜주고. 그쪽이 나를 지켜주고. 진짜로요? 진짜로요? 한 번 해봐. 지금 뭘 해보라는 거야? 딱 웃겨서 못할 거야. 누나 한 번에 가자, 한 번에. 나흘이를 모시고 오라는 명을 받고 왔습니다. 여기 딱 붙어있어.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. 여기 딱 붙어있어. 절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튀어나오지 않고 잘 숨어있는 거. 넌 잘할 수 있을 거야, 죄송합니다.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. 너라면? 여기 딱 붙어있어, 너라면. 이거을 지켜주면 되잖아. 다음, 일단 조절이 완화 후회에 한 번은 결정된 것 같아요. 상하. 으악! 으악! 하악! 여기 솔직히 들어가는 거인데. 으악! 으악! 아.. 나쁘게. 놓고. 네. 너가 어떻게 Hear? 줘볼다. 네. 서로 이제 phi교하면 돼. 어... 뭐? 그냥 놔야 되겠다. 그렇게 가요 그냥. 아! 피부 치지 마. 칼 들고 한 번. 섬세하니. 내가 여기 지키겠다. 액션! 컷! 수고하셨습니다.